다이가오 오하이 스컬 앤 하하 2년 전에 제 개인 솔로 뮤직비디오를 홍콩에서 찍었는데 스컬 앤 하도 아마 좋은 곡이 어울리는 곡이 있다면 홍콩에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또 야경과 함께 한번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. 아내가 임신했잖아요. 혹시 드림이 형이 되는 거 알아요? 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드림이 형은 처음에는 자기는 동생 필요 없다고 하다가 막상 동생이 생기니깐 엄마 앞에 이렇게 쓰다드리면서 너무나 너무나 예뻐해요. 그 아이도 아직도 아기인데 되게 듬직해 한답니다. 연예인인 되고 싶으면 잔송할 가능성이 될까요? 아 이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거면 다 괜찮다 밀어주겠다는 생각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일이 너무 힘들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뭔가 의견을 내주고 싶은데 자기 본인이 너무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죠. 하하 씨 콜라버레이션 하는 대상이 있으세요? 저희도 엑소 저희도 엑소 하하하하 방탄소년단 하셨습니다. 하하하하 연락 줘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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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